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자, 재정자립도, 차상위계층, 카니발리제이션, 프로테크, 프렌드, 핀테크, 갑기금, 고통지수, 불안전판매, 공매도, 테크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그러니까 조세죠. 그죠. 걷어들이는 조세의 비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중에 어느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자립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푸이니까 이게 재정자립도죠. 재정자립도. 자, 두 번째,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크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가... 자, 밑줄 보세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자, 차가 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만든 국민 삶의 집에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래요. 자, 이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답은 고통지수예요. 고통지수. 실업률하고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 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가 많고 물가는 높아져서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를 보완하여 배로 교수는 오크의 고통지수의 국민소득 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 고통지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적어놨는데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우리 이 오크의 고통지수. 거시경제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라고도 부른다.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중간보다 저소득이네요. 그죠?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를 뜻해요. 제외되긴 하는데, 자, 제외되긴 하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의 그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데 왜 제외가 됐냐면 고정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수입은 없는데. 뭐 부동산이지만 굉장히 좀 저가의 부동산. 별로 득이 안 되는. 괜히 세금만 나오는 그런 부동산 뭐 그런 거에요. 그래서 2015년 7월 이전에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기비 120% 이하에서나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된. 뭐 이 변경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차상위계층. 여기 답이 나와있죠. 요거를 차상위계층이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보다 약간 위에 있지만 되게 힘든 사람들. 그냥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의 운용방식이나 원금손실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로써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금융상품을 팔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거. 요거를 우리가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완전 판매. 자, 그 다음에 자기 시장의 잠식을 의미한다. 어떤 회사의 신제품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던 다른 상품의 판매량이 아니라 수익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면 돼요. 이게 자기 시장의 잠식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사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가 사과 아이스크림이 대박을 쳤으니까 사과 아이스크림이 뭐냐면 막대기형 사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대박을 치니까 야, 우리 이거 사과 막대기형 아이스크림 만들지 말고 우리 사과 콘으로 된 거, 크림으로 된 거를 하나 사서 취시해 볼까? 그랬더니 이 콘이 나오니까 되려 이전에 나왔던 막대 사과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자기 시장을 자기 상품이 잠식해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카니발리제이션 이거 그 다음에 이것은 부동산과 부동산이 영어로 프로퍼티죠. 기술, 테크놀로지에 결합된 용어로서 부동산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게 답이에요.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합의에서 프로테크인데 프로테크 프로테크는 네 가지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분되며 중개,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뭐 이런 영역에서 자, 이 뒤에 쭉 나열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프로테프트고 아, 프로퍼티, 부동산과 어떤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요즘에는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테크 붙여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것이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것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식을 빌려 이거 대주죠. 그죠? 이거 제가 그 다른 수업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공매도 하고 뭐 쇼셀링 그런 걸 붙였는데 거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대값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이거 공매도죠. 공매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8페이지. 자, 이거는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특허를 표준 특허라고 하는데 표준 특허권자는 표준 특허를 누구에게나 여기 영어로 다 나와요. fair가 공정하고죠. 그리고 합리적인, reasonable, 그리고 non-discriminatory가 차별, 이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friend 원칙이다. friend 원칙. 그래서 답이 friend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특허권자가 이거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갑질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그 어떤 특허에 관한 것을 사용하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fair하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friend 원칙이라고 한다. 표준 특허 업체들의 과도한 표준 특허권 행사를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 규약이다. friend. 이게 이거의 약자예요. friend. 이게 이거. fair. reasonable. 하고 and라고 하면 그냥 자문 밖에 없으니까 and를 하나 더 넣어서 a를 해서 friend로 만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뭐는 기술, 금융과 금융이 finance죠. 기술이니까 아까 부동산은 full of tech 했는데 이건 뭐겠어요. fintech겠네. fintech. 그죠.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자산관리, 결제, 송금, 대출 등 금융 전반의 새로운 신기술을 의미한다. fintech. 그죠. 금융회사의 주도로 금융의 정보기술사업을 접목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전통적인 금융 주도가 아닌 국가과 같은 정보기술사업회사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테크핀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거는 핀테크고 아래는 이것만 바꾼 테크핀이죠. 이건 뭐냐면 이건 금융회사가 주가 돼가지고 어떤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 금융회사가 주가 돼서. 근데 테크핀은 구글과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 IT 기업이 주가 돼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거 마지막 오늘 마지막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가령 미국이 본점이고 한국이 지점이라면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닌 관계로 국내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점으로부터 자본금 성격에 기금을 들여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한국에 미국에 있는 시티뱅크라고 쳐봐요. 그러면 한국 지점이 주식발행을 못하니까 본점에서부터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금 성격에 돈을 들여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해서는 본점이 외화 자금을 매각해서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답이 나왔는데 값기금 혹은 capital A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것도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주식발행을 못하니까 본점에서 자본금 지점으로 자본금 형태로 주는 것.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